자 우선은 정규 시간을 모두 흘렸고 추가적으로 6분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앞서서 약간 논란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공격기회 또 평택이에요? 네 신의준 자! 자! 마다닙니다! 아 지금은 유효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제 다시 골대를 다시 두드리고 있어요 네 평택이 아까 부실뻔 했거든요? 그렇죠 아 이 골문 한번 부실뻔 했는데 자 부산에